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바로 툴레이더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런! 도망쳐! 도망쳐! 어! 도망쳐! 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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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따사악! 다 살았다 살았다! 올라가! 아! 아! 12mL 무역탕 훈련에서 실패한 모습! 야! 죽겠다! 어우! 엘프! 도움! 도움! 죽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죽겠지? 2주 전 영국의 런던 영국이 런던 안에 있었나? 아! 영국 안에 런던? 아하! 뭐지? 나 바보였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뼈? 먼지?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도 치솟고 진짜 집중해서 했나 보네 난 그렇다고 믿는다 수많은 설화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 있지 과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다 영생의? 영생은 무한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 피해의 불 열쇠를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 트리니티야 오래된 종교 집단이며 인류의 미래를 쥐어 흔들려는 과격한 놈들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라라나 아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다 어 뭐야 소리가 들려 뭐야 아까 받아냈던 거 뭐야 뭐 요기로 나갔네 아까 받아냈 그러면 트리니티가 영생의 비밀을 찾으라고 있고 얘로 비밀을 찾으라고 하는거네 그건 그걸 누가 들은 거고 지금은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해석하는 걸로는 그것밖에 없던데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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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다행이다 뭘 아빠가 왜 없지 강컷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리처드는 정상 나뉘었어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아빠가 맞았다니까요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 시리아로 가야겠어요 시리아? 시리아? 라라 진정해 이건 미친 짓이야 미친 짓 그건 맞지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이젠 알겠어요 뭘 아빠가 왜 그랬냐지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어요 맞아 그건 맞지 그냥 동화 속 얘기야 말도 안 돼 현실은 다르다고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 아니요 이걸로 확실해졌어요 선지자의 무담을 꼭 찾아낼 거예요 오오오와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와 딱 팀레이더 탁 울고 떠야겠는데 아 정갈이네 오아시스? 오아시스? 수고하는 거야.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계속 가요. 돌만 준다며. 야야야야 비행기인데? 헬리콥터가. 저건 그냥 순찰하는 거야. 죽겠다 저런 말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돌을 터지더라고. 뭐하는 거야? 돈 준다 하니까. 죽이러. 얘가 틈이지. 아무튼. 야야야야야야. 오유 오유 죽었어. 안 돼 아저씨. 돈 받지 말라니까요. 죽어. 죽다 살아났네. 오 야야야야 터진다 터진다 빨리 나와. 야야야야 야야야 찍어 찍어 찍어. 날씨가 Create. 어 뭐야. 어 진짜 아프겠다. 저기가 씨리야인가? 씨리암 국경. 극.. 아이 국경? 북서부. 봐보자. 절벽 사이에 유적지를 찾아라. 총도 있어. 무한이네. 개꼴. 기억이니까. 오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아니 근데 아픈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아까 아픈 척 엄청 많이 하더니. 오야야야. 위로. 올라가 올라가. 점프. 이야 한 손으로 저걸 버텄니. 그리고 뒤에. 뒤에 보여주는 센스까지 와. 이게 뭐냐. 하숙인가. 그냥 일반 하숙 아니야. 형광등이다 오. 할로윈 할 때는 이런 거 썼는데. 와 진짜 유적이네. 와우. 이럴 수가. 하. 뭐라 써져 있는데. 저는 모르겠다. 비일종의 표식이야.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는. 하. 선지자. 그래 여기야. 하. 맞았어. 맞았나 보네. 개꿀. 지도 업데이트 돌기도 발견. 벌카가 있는 방을 조사하라. 요거다. 그렇구나. 선지자가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어. 아빠 기록에 나온 대로야. 그리스어. 여기에 적힌 글을 읽어서 어느 스킬. 어디 있으려나 또. 그걸로 뛸 수가 있다. 어 여기 있다 하는 게. 선지자가. 이방인의 군대와 대화하고 있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했구나. 선지자가 예수인 것 같은데. 예수님. 그게 맞지. 선지자가 사람들을. 우아시스로 이끌었어. 됐어. 1렙 다했어. 돌기도 계속 가자. 아무데도 없잖아. 죽었다니까. 그래 가자. 콘스탄틴 대장이 해지기 전. 우동까지 길을 뚫으랬어. 무덤을 찾고 있어. 안 되네. 내가 먼저 찾아야 돼. 안 되네. 내 그리스어 실력이 좀 녹슬긴 해도. 근처에 숨겨진 무언가를 가리키는 게 분명. 위치를 표시해두자. 보자. 어 부셔진다. 도끼로 내려 찍어. 진짜네. 와라. 어라 차차. 역시 천하장사군. 자 오늘 이렇게. 톱라이 다 해봤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프트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안녕.